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상식이 뭡니까? 이렇게 상식이 참 그냥 짓밟아지는 그런 사회를 사니까 가끔은 좀 답답하죠. 역사관이라는 게 이러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사관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하죠. 저 같으면 경제관 이게 비뚤어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식자들, 지식인들이 비뚤어진 역사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이런 것을 갖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양대학교 이경희 교수, 타르긴과의 대화,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것을 저희들 세대는 많이 읽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대부분 전환시대의 논리나 파르긴과의 대화,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미화한 그런 책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누군가 저에게 공 박사는 역사 발전을 어떻게 보시오? 제가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오래전에 초등생을 위한 세계사 책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라는 것은 자유를 향한 여정, 도전이었다. 개인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역사였다. 이렇게 보면 세계사가 전체적으로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화대혁명이라든지 목택동이라든지 스탈린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은 왕정에 버금갈 정도로 역사를 역행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박탈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방권이 긴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가방권이 긴 사람들이 왜곡된 생각을 갖기가 참 쉬운 거죠. 역사라는 것이 계속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확장해오는 역사고 개인이 갖고 있는 형사할 수 있는 자유를 확장하는 역사였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2017년 여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22년 지방선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거 사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사건입니까? 개인의 기본권과 개인의 참전권과 개인의 자유를 역행하는 짓밟는 반 문명적이고 반인간적인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걸 옹호하고 그걸 덮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역사학을 하는 그런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기본적인 인류 역사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역사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역사라는 그 가장 간단한 뭡니까? 소위 명제, 전제를 그냥 깔아뭉개가지고 대한민국 역사를 아주 그냥 좌편향적인 역사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문재인이란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을 확장하고 정부 예산을 늘리고 그게 뭡니까? 거대정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대정부로 가는 거하고 개인의 이름 자유가 신장하는 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뭡니까? 역사를 그냥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정치도 엉망진창이 되고 경제도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부유하면 삶이 부유해질 수가 있는데 생각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그러면 정말 참 고생길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지금 현국이 계속해서 친중화를 향해서 관리하는 움직임이 너무나 강하고 교육계에서는 아이들한테 계속 그런 세뇌를 시키고 이러니 되겠습니까? 나라가 지탱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못 지키게 되면 역사가 역행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그럼 다 쪽박을 차는 거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우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관을 역사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시각과 관점이 참 중요하죠. 오늘 아주 그 역사학계의 정통한 역사학을 하신 분이 신간을 펴내면서 왜 한국에 이렇게 역사교육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이렇게 왜곡된 시각들이 많은가를 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 아주 핵심만 한번 여러분 골라봤습니다. 이분입니다. 경희대학교 계신 분인데 철진한 수정주의를 고집하는 교수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젊은 날 잘못된 사상적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명출이 떨어질 때까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손들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자손들이 지금 586 운동권들인 겁니다. 여기 이런 작은 제목도 한번 보시죠. 역사관과 역사학자란 책을 펴낸 경희대학교의 하허동현 경희대 교수. 현재 역사교과서술의 큰 틀은 좌파 역사관인 수정주의 영향을 받은 5060이 주도했습니다. 참 딱한 거죠. 90년대의 구소련 비밀문서 공개 이후에 소련 적색 전체주의 실상은 다 드러났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뭐가 나옵니까? 북침론이 나오고. 여기서 뭡니까? 대한민국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대한민국은 미제의 여러분들 제국주의의 뭡니까? 그냥 꼬봉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친중화를 여러분들 꾀하는 현재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라는 것이 결국 역사관이 수정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안 했지만 저는 젊은 날 여름 역사 이런 책도 읽고 이러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죠. 책의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동분자들이 텀텀이 등장하지만 큰 흐름을 독수리 시각으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는 역사고 개인의 기본권이 확장되는 역사가 바로 책의 사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이런 부정선거 선거사기를 저지른 건 뭡니까? 그 역사발전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그야말로 반역적인 행위인 거죠. 중국이름 홍콩의 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뭡니까? 자유 홍콩이 뭐죠? 그냥 숨통을 틀어막는 것도 뭡니까? 역사발전의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반역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부틴이 뭡니까?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자유의 확장 역사와 기본권의 확장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국내 문제든 해외 문제든 간에 반듯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듯하게 볼 수 있으면 해법도 반듯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역사관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시하기 때문에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생각이 분명하면 신념이 생기고 신념이 있으면 불의에 한가하고 불의를 수정하는 거죠. 이게 관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신념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관점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언론인 추리적 가운데 이렇게 선거 사기나 이런 문제를 덮는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그 생각이 혼란하니까 생각이 혼돈되니까 그냥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자식들 한께도 여러분들이 이 건강한 생각을 심어줘야 되죠. 선악관이 맹악해야 되고 정의와 부정의가 맹악해야 되고 옳고 그름이 맹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사도 뭡니까?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러면 악의 세력인 좌익들하고 이러면 좌파 세력들하고 이러면 손을 잡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북한하고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김 씨 왕조하고 어떻게 이러면 손을 잡느냐고요. 반문명적인 세력들하고 역대 정권에서 이러면 지도자들이 범했던 북한 핵을 이러면 개발하는데 엄량으로 도움 줬던 거 다 이러면 뭐가 이러면 뭡니까? 역사관이 이러면 엉망진창이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정책 쓴 것이 다 뭡니까? 역사를 역행하는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이렇게 청문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가 발생해 가지고 그냥 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신 대통령 입 다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역사관이 없는 겁니다. 역사관이 이러면 똑바로 서 있으면 이런 불의를 이렇게 칼에 들어와도 뭡니까? 하려고 하겠죠. 다 인생들 허산 겁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쇄국주의의 정책에 썼던 사람들이 반듯한 역사관을 갖고 있었으면 제국주의라는 것도 제대로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참 문제인데 이게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남침이나 자유민주주의 같은 용어가 교과서에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역사교과서 지필 교수들이 철이 지난 바닷가와 같은 좌파수정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정말 쓸모있는 바보들인 겁니다. 쓸모있는 바보들. 가방끈이 긴 쓸모있는 바보들이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데 그 인물들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사학계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좀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수정주의 사관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엄청난 문제죠.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종래 미국의 정통사관은 베트남정 등의 미국 참전 이유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봤습니다. 헨리 트루만이 이릅니다. 전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왜 참전을 결정했고 수만 명이 이런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알지도 못한 나라 가서 죽었습니까? 냉전하에서 공산주의를 뭡니까? 맞서야겠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위스콘신데이의 좌파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수정주의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6월 25일을 베트남전의 원형으로 삼았고 6.25를 미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며 한도 안 돼서 계급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안 된 것을 원통해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다면 6.25 전쟁의 정당한 쪽은 북한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주의 사관을 받아들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투영시해가 가지고 아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악과 사악한 세력들과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인데 이런 것을 실상을 착각히 파악하고 이들의 예봉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문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정당한 민족해방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브루스 커밍스 등 수정주의학자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사학자들이 교과서의 서술구조를 바꿔버렸습니다. 문제는 1990년대 구소련 비밀문서들이 공개된 이후에 유교가 소련 스탈린의 지령에 의한 침략진에 의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주의가 빛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 지필자들은 여전히 수정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조선조부 때 매매매니 여러분들이 내려오는 것이 엄청나게 여러분 뭡니까 지식인들 식자층들이 그야말로 허황된 생각을 많이 했죠. 허황된 생각을 교조주의적 생각 한 번 입력이 되게 되면 그 입력된 생각을 좀처럼 바꾸질 않는 겁니다. 마치 유학을 여러분들 수입한 다음에 중국보다 훨씬 더 철두철미한 교조주의적인 유학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사학계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것을 자기 생각을 고통스럽도록 바꾸어야 되잖아요. 현재 교과서 대표 필자인 50대 60대 학자들은 1980년대 이 같은 수정주의 사관의 영향을 받았고 1980년대 받은 잘못된 그런 사상적 세례를 평생 동안 지켜가는 겁니다. 이전 교과서를 쓰던 민족주의 성량 학자들 간 선을 끊는 민족 민중주의 성량을 지니게 되고 현재 30대 40대 학자들도 여전히 그 영향력 가해 있다고 허 교수는 설명했다. 대충 여러분들이 역사학계 분위기를 알겠죠. 그래서 엉터리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스트로타입으로 뭡니까 체내를 시키는 겁니다. 참 바보들이라도 이만저만 바보가 아닌 거죠. 학자들이 이렇게 사실과 진실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이게 뭐 학자라기보다도 뭡니까 꿈들이죠 꿈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1945년 광복 이후의 서술은 소련의 공시적 팽창 정책이 냉전의 핵심적 요인이었다는 최근 학계의 통설과 달리 냉전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해방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뭡니까 체제를 뒤엎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소련은 1945년 9월 런던 외무장관 회의에서 일본과 지중해 진출이 좌절되자 북한의 정권 수립 지시를 내려서 한 번도 분단이 고차가 된 것이지만 교과서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사실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진실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입니다. 교과서는 당시 국민에서 통일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이란 것이 뭡니까 공산당의 책략이었지 않습니까 좋은 말 같지만 바꿔 말해서 말하면 38선 이남에 세워진 대한민국 생겨서는 안 될다라는 의미입니다. 1948년 4월 남북혁상이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소련의 정치 공작이었다는 사실을 서술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자유민주주의나 남침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와 남침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20년 30년 50년 장기 집권을 추구한 겁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반도 여러분들 남쪽 반에 좌파 정권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친중 정권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성공할 뻔했지 않습니까 실수로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한 거죠.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 산소 마스크를 단 정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다음은 좌파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현재의 높습니다. 그게 여러분 안 보입니까 마침 이런 이야기 하니까 또 이런 버플링이 생기네요. 긴 시각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산소 마스크를 달고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진지해야 되고 더 절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구악들 일소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고 현상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정권 다음에는 또 좌파 정권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때는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방송을 모니터링 하는 거 같네요. 방송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동시 시청자 수를 딱 이렇게 한정시키고 특별한 말을 할 때는 다 이렇게 버플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듣게 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언론 상황입니다. 사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교과서 지필자들의 역사관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계가 바뀌었는데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오래전에 서재에 꽂은 책 속의 내용을 여전히 진리로 믿는 19세기 말의 위정척사파의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역사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가치를 짓기 위해 살고 죽을 것이냐를 가르치는 감옥인데 정작 제시된 것은 좌파 수정주인 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의 초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의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역사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역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역사책을 쓰게 되면 완전히 다른 역사책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소위 여론조작이라든지 선거조작을 보게 되면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여러분들 고쳐야 될 것인가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반듯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반듯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많은 책을 읽지 않더라도 세계사를 보면 답이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왕정을 거쳐서 귀족정을 거쳐 가지고 노예제 같은 것을 거쳐서 여러분들 계속 지금 오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계속해서 더 확장해가고 기본권을 계속해서 더 확장해가는 것이 인류 역사이고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80년대 수정주의 사관을 가져다가 전체주의 체제를 이렇게 옹호하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고 남침을 이러면 생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생략하고 그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뭡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기에 남침을 생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생략하고 그건 그래도 뭐 약과죠. 어떻게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뭡니까? 선거를 만듭니까? 선거 결과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을 장악하도록 그렇게 허용하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하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함께. 그리고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노력하더라도 정신을 못 차려 가지고 결국 악의 수령턱에 빠지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힘겨운 사투를 벌리고 있습니다. 80년째 여러분들 좌익과 이름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어 이름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전체주의 세력과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투쟁했으면 안 싸우겠다 못 싸우겠다 그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노예로 사는 수밖에. 국가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겁니까? 계약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를 보호를 못 해주면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떠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못하니. 자식들하고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할 건지. 그게 눈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 요지는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박탈하고 개인의 기본권과 참정권을 박탈하는 그런 체력들에게 단호하게 맞서야 되는 거죠. 맞설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그들의 수화 조직원이나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노예가 될 뻔했지 않습니까? 노예가. 문정권 하였으면 얼마나 억압을 했습니까? 코로나19를 빈민해가지고.